강서구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2차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 3곳을 운영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2곳이 17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강서구는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검사소와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검사소 2곳을 오는 17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검사소는 워킹스루 방식으로 운영되고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검사소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검사 방식을 활용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는 증상유무나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비인두도말 PCR검사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또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해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검사 결과 확진으로 판정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과 역학조사 등을 진행해 추후 확진자 통계에 반영됩니다. 기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잔여하시겠습니다. 단지 같은 경우 검사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해수한 사항은 강서구 잔여하시겠습니다.